Are you in it? What? I know. Don't choose me! Don't!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비 펜! 네! 원래 이런 캐릭터에요? 네! 아 그렇구나! I know! 지력이 2.0, 2.0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마술하기 되게 적합한 캐릭터입니다. 좀비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하자마자 나 떨어지러 바로 떨어질 거예요. 나 그냥 도망가야 힘도 없어 나는. 좀비 씨! 바이러스 택배로 보내주시면 제가 먹을게요! 내가 차라리 해야 해. 드리기도 그렇거든요? 잇츠 미! 치치! 헉! 하이 데알! 이이이이! 누구야!? 여긴 우리는 동동동동 2016년 8월 8일 플라이핑크 데뷔한 날이 안좋아요 난 지금 좋아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작년에 날아줘요 Who are you? 작년에 날아줘요 작년에 날아줘요 작년에 날아줘요 작년에 날아줘요 작년에 날아줘요 작년에 날아줘요 하이 202 둘 셋 하이 202 왜 쓰신건가요? 쉬워있어 아니 빨개지고 있어 말리지마 그럼 나를 뽑아 보던가 나를 보던가 수신으로 이렇게 하면 속도를 증가 이렇게 하면 화이팅 하이 202 하이 202 하이 202 하이 202 하이 202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구요 하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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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언니가 영화가 엄청 늘었는데 진수 얘기를 할 수 있어 하이 20 2 모든 공간을 instrument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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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유 왜 Loop 1 아.. 나.. 반했어 반작 천만의 더워 더워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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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독감주사 맞았어? 아니요 저 못맞았어요 맞아야 될까? 아니 맞았어요 난 독감 좋아해 꼴등부터 얘기할게 꼴등 지순이 아니야 충격점에서 중복점에서 야야야 붐바야 야야야 붐바야 야야야 붐바야 붐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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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한용은 왜 거꾸로 하지? 네? 저잖아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뭘요? 용안 제가 만든 유예가 있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태가 안좋아지는게 아 용안 아 용안 아 용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차량이냐고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해가지고 발 지나가는 리사를 쳐 이렇게 칠 때도 있고 발 밟을 때도 있고 야 무대에서 발로 밟는다고? 근데 이거는 나는 마땅히 있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과한 적은 없어 아 아